자 오늘의 주청곡은 전설의 밴드 레인보우의 킬더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앤디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코르그 피아노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본인의 악기 연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화상으로 음악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스마트폰 빌트인 마이크로 녹음하거나 하면 음질이 별로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꺼내서 연결하고 마이크 연결하고 해서 사용하면 번거로우시잖아요. 물론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놓은 스튜디오나 홈 레코딩 세팅이 되어있는 그런 방이라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은 방 말고 거실이나 다른 옷에 또는 야외에서 방송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장비들을 다 챙겨다닐 수 있기가 힘듭니다. 다 짐이고 케이블 다 챙겨야 되고 어우 생각만 해도 번거롭죠? 하지만 코르그가 그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기 위해 솔루션으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코르그 피아노랙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고 카메라에는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면 유튜브 반주나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현재 이 영상도 지금 코르그 피아노랙으로 녹화 중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코르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 미디 장비나 신디 사이즈로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명하죠. 제 채널에서는 처음 다루지만 사실 저도 제 첫 미디 패드 컨트롤러가 코르그 패드 컨트롤이었어요. 그리고 제 첫 DJ 장비 중에 하나가 코르그 카우스 패드였고요. 이 코르그 나노 컨트롤 시위즈 나왔을 때도 진짜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제품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제가 일하는 데서 샀었죠. 그때는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쯤이면 그래미 어워드 한 번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은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지금 이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복지를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디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저희 학교 선배도 사용했던 마스터 건반이 코르그 컨트롤 49였어요. 그때부터 저도 미디 공부를 하게 되면서 뮤지션은 되지 않고 장비 환자가 돼서 장비 파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밴드를 했었을 때도 보코더를 코르그 R3를 제가 썼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르그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카이 롤랜드 코르그는 저랑 같은 시기에 음악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거쳐갔던 그 브랜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디 정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디사이죠. 그 유명한 MS-20하고 오아시스, 트라이톤 이런 명성 높은 신디사이저들도 발매했던 회사입니다. 요즘은 좀 장난감 콘셉트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미니어처스럽게 나오고요. 어쨌든 다시 이 피아노 랙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품을 보면 그냥 이어폰이 달려있는 케이블입니다. 물론 이어폰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케이블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사실 그냥 케이블이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이어폰 단자가 출력이라 보시면 되고 이 3.5mm 단자가 바로 입력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아재라면 특히 기타 출신의 분이라면 분명히 락프로그라는 제품을 아실 거예요. 파란색 제품이고 거기에도 케이블이 피아노 랙처럼 인풋 아웃풋이 다 달려있어서 바로 기타에 선 꽂고 헤드폰 꽂으면 들으면서 컴퓨터에서 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컨셉이에요. 다만 그 제품의 경우는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하이지 악기만을 위한 제품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스트레오 라인을 지원합니다. 정말 정말 사용이 초간단합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방송이나 녹화할 스마트폰 꽂아 소리들을 이어폰이나 헤드폰 꽂아 녹음할 악기나 기기 꽂아 악기 볼륨 올려 말할 거면 마이크 켜 그럼 끝입니다. 건반이든 믹서든 디젤 장비든 헤드폰 출력 쪽에 연결하시면 끝이에요. 헤드폰 연결이 없는 장비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Y-Cable 젠더 쓰시면 됩니다. 구성품도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서 별도로 구매할 게 없습니다. USB A to C 어댑터 3.5mm to 6.3mm 어댑터 사이즈별 이어팁 마이크가 장착된 이어폰까지 제공이 됩니다. 굳이 필요한 게 있다면 라이트닝 젠더가 없으니까 고용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 A to 라이트닝 카메라 어댑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은 이 빌트인 마이크입니다. 사실 라일 연결 코넥터만 있으면 악기나 이런 거 연결이 가능하지만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믹서기처럼 인풋이 여러 개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럼 결국 오디오 인터페이지 쓰는 거랑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이 제품의 출력은 TRRS 4극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장착된 이어폰이나 아니면 그냥 이 빌트인 이어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어폰 핸드폰 당연히 사용 가능하지만 이 코르가 이렇게 좋은 건 여기 뮤트 스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사실 마이크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솔직히 소리, 그 주변 소리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폰 하나면 여기다 말하면서 그냥 브이로그 편하게 들고 다니면 되죠. 하지만 스테레오 믹스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마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된 사운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의 사운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체크가 다 가능하죠. 진짜 편합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사극 케이블들도 많긴 한데 그런 케이블들 음질도 별로고 이게 진짜 찐입니다. 찐. 그럼 실제 사운드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지금 제 야마아 소노제닉 키보드 같은 경우 되게 깨끗하게 소리 들어가죠. 물론 지금은 이 영상 때문에 큰 피아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신디사이즈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 신디사이즈나 디지털 피아노 헤드폰 단자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연주하시면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DJ 방송을 하시는 유튜브 분들도 꼭 컴퓨터에다가 하실 필요 없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의 주총곡은 전설의 밴드 레인보우의 킬더킹입니다. DJ 방송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할신의 플레이 연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틀면 뭐 그대로 다 나가니까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냥 이걸로 낼 수 있고요. 물론 이런 DJ 장비 같은 경우 마이크 연결할 수 있겠지만 다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특히 미니 DJ 장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완전 좋죠. 아 지금 저도 지금 이거는 진짜 꼭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외에서 가끔 녹화를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와이어레스 고2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레스 고2는 아시다시피 진짜 그냥 마이크다 보니까 악기 소리나 믹스 소리 같은 경우를 스피커로 밖에 못 받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매년 가는 코바쇼에 새로운 악기가 나왔는데 그 악기 사운드를 거기 연결이 되는 스피커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악기 헤드폰 단자에 꽂아서 주변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없이 그 소스만 녹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스마트폰 유튜브 스마트폰 유튜브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됩니다.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해요. 아 물론 이건 작업용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꼭 시퀀스에서 쓰겠다면은 윈도우의 경우는 아시어 프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렉이 어차피 코어 오디오니까 걱정할 건 없고요. 데스크탑 사용자분들은 사실 이동을 안 하시니까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랩탑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유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서 사용하실 거면 좀 더 음질이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 제품은 그러니까 진짜 편의성을 위한 거예요. 이 제품에서 아포지나 오디언트 이런 사운드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어보신 것처럼 소리가 막 후지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들어주면 한 사운드예요. 다만 좋은 컴퓨터가 탑재된 오디오 인터페이스급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가격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면 진짜 온라인 레슨 선생님들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장소에서든 레슨이 가능하니까요. 진짜 편의성 면에서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함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중에 밖에서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수입처인 미디엔사운드 쪽에 한번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한번 구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또 새로운 리뷰를 위해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